이거 너무 불길의 징조야 이거 이거 봐 이거 이거 언니 어떻게 고정해야지 오늘 산책 받은 아이들만 산책할 수 있을까 이거 씨X 나 이거 때문에 그 얘기한 거야 버리고 싶어 지금 신경이 어떠신가요? 너무 걱정해요 여기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이요 나 한 번도 마셨어 이만 이 물이야 설마 이 물? 어 야 일단 쉬하진 말아줘 제발 아! 이건 캣타워야 비 давай 아 흐흐흐흫 하하하하 나 아 아 여기 손수님 너무 많은데 아주 응 응 응 응 응 우와 어 아니면은 어 아니면은 아 아 아냐 пож 내리 아 뭐하세요? 시어리더예요? 종아리에 걸리네 감사합니다 견사 한번 가볼게요 견사력 신경을 못 썼네 안에서 뭐했어? 사왔어 나 그 뭐야 응아 친구 물, 청소, 밥 잘했어요 저 사람 정리하고 산책하면 되거든 강아지 잘 먹어 먹는 안녕 구매 엄마 네. 쉬이이. 또 새로 우리 번쾌타올요. 으음 다 채웠어. 됐어? 신범당한 강쥐들 집이 있어 물건이 너무 많아서 엇따놨다네 가리쑤셔 우띠야 고맙다 고양이 방 끝! 고양이 방 끝! 고생했어요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죽겠다 죽겠어 자 이쁘게 포즈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자 이쁘게 포즈 하나 둘 셋 자 이쁘게 포즈 하나 둘 셋 산책 하고 싶었는데 나오고 싶었는데 나가 이거 먹기 시작인데 한 번 해봐 머리에 있어 머리 맞나? 머리 맞나? 네, 햇살이 대구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얘는 안고 가야된대? 왜? 다리가 아파서? 안고 가야된대? 왜? 그냥 비슷한 강아지 만나봐 네, 더 안고 있어 얘 아파 얘는 탈출 거면 조심해야 돼 탈출 거면 못 잡아서 다 안아야 돼 뭐야 이게 아, 저기 뭐야 너무 와 너무 와 너무 와 너무 와 너무 와 너무 와 안 돼 너무 와 너무 와 너무 와 아 너무 와 너무 와 너무 와 너무 와 너무 와 질주 본능이 있어 응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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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잘한다. 애들 닦아봐라. 예! 와 나오자마자 얌전해졌네 와 나오자마자 얌전해졌네 와 나오자마자 얌전해졌네 다 뛰어? 하나가 뛰면 다 뛰어? 괜찮은거냐고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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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나 아직 안걸놨어 엘치가 너무 힘들어 바로 응가 해버리기 나오자마자 옷 입었어? 얘네들은? 안입었어? 맞는게 안입었어 괜찮으세요? 얘 안지쳤어? 좋지 너무 안나 저 말피즈는 너무 무거운거 아니에요? 뒤에 사람 애기냐고 빨리 닦아주세요 빨리 닦아주세요 빨리 닦아주세요 앙팡이의 눈을 떠 앙팡이의 손을 잡고 후추와 캣힐 위를 달리면 정세기의 야옹 소리와 함께 내돌이가 있는 높은 언덕에 도착할 거야 넘어지면 어쩌지 걱정은 하지만 야옹 방범들과 함께할 테니까 쓰러져도 괜찮아 좌절 따윈 없어 어찌나 우리가 함께할 테니까 너와